땡! 요번에도 GS 도시락입니다 나 이렇다 GS의 아들 되는 거 아냐? GS의 오므라이스 앤 커리 도시락입니다 가격은 4,300원 야 이게 뭐죠? 아 이게 스크램블 데그 같아요 커리가 보이고요 소세지랑 떡갈비 감자튀김 아 용골찬 조합이네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태권도 9단, 검도 8단, 계란, 지단 음 어우 확실한 계란, 지단 어우 이게 검은깨도 보이고, 맛살도 보이고 음 약간 싱거운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커리하고 같이 먹으라고 간을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요번엔 커리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우 확실히 같이 먹으니까 간이 맞아요 어우 커리에서 살짝 매콤한 기운이 돌아요 아까부터 이 지단 위에 있는 이거 이 스크램블 데그 계란이 아니라 달달한 우유를 씹는 느낌이에요 맛은 좋네요 어우 피클 어우 지금 먹다보니까 겁나 김치 땡겨요 근데 김치가 없어 어우 GS의 오므라이스 앤 커리 도시락 어우 너무 삼삼했어요 집에 오징어 젓갈이나 김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유 부럽습니다 성시 주 Kirk, 오징어 젓갈 dread, 7 8 7